오! 오 소들았어! 이재 미나산 쿠키쿠타와 Yuri approaches 셔터입니다 제가 일본에서는 이 노래가 인기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은가봐요 조회수가 높네 한국 가사 영상이 그래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네 잠시만 이거 아아 아이폰 이거 끄는 소리까지 이별 노래구만 君を切り取って恋に落ちて 心のある 마음に全部 そっと溜め込んでた だからさだからさ 仕草も匂いも覚めている シャッターを切る時間も 君に触れていればよかった 全ての時間を君だけに 使えばよかった 母の中に圧力を切られた 朝食材の何には これが自身を作って行きました この曲が止まって 最後まで見ている シャッター おっ 오우 오우 카자 센스바라 가사 좋아 샷다 한 번 더 샷다 한 번 더 오우 가사 좋다 아아 뭔가 유리씨 이 노래 영감이 카메라 앨범을 봤는데 전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받은 느낌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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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ャッターが落ちるみたいに 君を切り取って恋に落ちて 壊したくなくて無難に きっとやり過ごしてた だからさだからさ 移りの悪い僕だったろう シャッターを切る時間も 君に触れていればよかった シャッターが落ちるみたいに 君を切り取って恋に落ちて 心のアルバムに全部 そっとためかんでたら だからさだからさ 仕草も匂いも覚えている シャッターを切る時間も 君に触れていればよかった 全ての時間を君だけに 君だけに使えばよかった 終わった? 終わった? 現実に伝くする 人生のことが好きな それらのアイデアを 次々に分かれた 歌詞は ビリミリオンの感じが 歌詞がすごい 유우리씨의 심정이 되잖아 진짜 가슴 잘쓰네 아쉽게도 아직까지 저의 마음속에 1위 노래는 히터팬인 것 같네요 유우리씨의 노래 중에서는 아 또 이제 유우리씨 하면 또 퍼스트테이크죠 아 잘생겼어 진짜 마음속에는 잘 몰라요 당신의 앨범에 있는 모든 것을 가자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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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아니 퍼스트 테이크를 나왔다는 계속 레전드를 만들고 가네 아 방금 제가 너무 아니 방금 그 감정 그 실린 부분에 제가 너무 크게 웃었는데 아 웃음이 진짜 그냥 이게 지금 이게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이 감정이 뭐라 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 여기 부분에서 웃겨서 웃는 건 아닌데 와 이 감정 봐 감정전달 이 시선을 이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것까지 너무 완벽했어 약간 진짜 이 감정이 느껴져 이 시선을 진짜 노래에 감정 신는 걸 너무 잘한다 와 그리고 셔터 이거 너무 발음이 너무 찰지고 개인적으로 음원에서는 여기 브릿지 부분이 별로인데 여기에서는 진짜 좋네 라이브에서는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진짜 슬퍼 보여 오우 오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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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